사건엔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할 때마다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말 고민하게 하는 한 젊은이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그 짐이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밝히는 용기를 냈던 표혜림 씨가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조금 전에 소포가 하나 들어와서 이 얘기부터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맞을 겁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당시 서울 교통공사 입사 동기 스토킹에서 숨지게 한 전주환. 무기징역이 선고됐더라고요. 네,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당역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스토킹 범죄로서 전주환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판결의 대표적인 스토킹의 어떤 판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사건인데요. 일단 1심에서 사형구역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은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법의 어떤 호소와 신고를 통해서 보호를 요청했으나 결국 무참히 살해되는 보복살인의 결과가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범죄도 굉장히 잔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집중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변호사님, 그때 계획범죄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계획범죄였죠. 피해자가 어떤 희생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 신당역의 내부 화장실에서 이렇게 굉장히 참혹한 수법으로 사례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수백 차례의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백 해라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한 피해를 받았던 건데 1심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9년의 구형을 내렸고요. 이 9년의 구형이라는 숫자가 검사 입에서 나오자 전주환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감히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9년 연행이라는 구형을 받게 했구나. 그 길로 흉기를 가지고 또 여러 차례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를 찾아가 이렇게 살인 행각을 벌인 것이고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1심에 40년형이 선고가 됐었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9년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 9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 4건 중에 1건이 실형이 선고될까 말까 그 정도로 조금 양형이 약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스토킹 범죄도 스토킹 범죄만도 범죄의 횟수라든가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징역 9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범죄는 정말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대처하면 살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주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님 9년인 것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스토킹 범죄 당하시는 분들은 9년 후에 또 나올까 생각하면 또 끔찍하지 않나요? 9년도 사실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무기징역형 그것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돼야지 나와서 나한테 보복할까 봐 오히려 피해자가 주민번호 바꾸고 이름 개명하고 주소 바꿔서 숨어드는 현실적인 피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킹 범죄는 초기 염단해야 되고 정말 중대한 스토킹 범죄는 굉장히 중범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혜림 씨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 이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변호사님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현실판 더 글놀이 사건이다라고 표혜림 씨가 집중을 받았던 사안이고요. 프로그램에서 12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폭력이 노출됐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들은 진정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됐는데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최근에 또 거론되는 사건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로 호소해서 이렇게 얼굴과 실명을 들고 피해로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자 연대 활동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연대로 모인 사람과 또 다른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이 확정이 안 돼서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표혜림 씨 측 주장은 이 피해자의 연대라고 주장해서 같이 활동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을 하거나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심지어는 스토킹 행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 고통으로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안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 결국 그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스토킹 피해를 받았다. 이래서 더 안타까움이 큰 사안입니다. 네. 만나서 좀 같이 힘을 모으면 괜찮은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또 방송을 하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른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표혜림 씨 측 주장은 그 과정에서 한 A씨 유튜버라고 하겠습니다. A 유튜버가 어떤 범죄 이력을 가진 것을 알았고 더 이상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서 관계를 하지 않고 싶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나를 인터넷상으로 공격하고 학교폭력 피해가 없던 것처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난한다거나 명예훼손을 해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또 표혜림 씨를 이제 지지하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한 유튜버들 사이 카라큘라도 포함해서요. 지속적 괴롭힘과 사이버 블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극단적 선택에는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블링이 뭐예요? 사이버 블링이라는 거 한마디로 예를 들으면 사이버로 공격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때로 와서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하고 매혹하고 비난하고 또 카톡 감옥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막 넣어서 그 사람들 조리돌림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따돌림과 괴롭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격들은 훨씬 더 무분별하게 퍼지고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를 사이버상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서로 대립되긴 하지만 서로 고소고발전도 있었습니다. 표혜림 씨가 이 A 씨라는 유튜버에 대해서 스토킹 등 혐의를 포함해서 7건의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A 씨라는 사람도 이에 대해서 나를 오히려 명예훼손했고 모욕했다라고 3건의 형사고소 1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1건의 소송과 1건의 고소 사건만 있어도 사람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활동을 한 게 오히려 내가 이런 어떤 공격과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표혜림 씨는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혜림 씨 그리고 상대방 유튜버의 방송은 보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림은 그려집니다. 이 시간 들으시는 분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있으시는 분들 이런 소식 듣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가족이나 아는 분이 이런 어려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대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살애방 상담전화 1393 또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그리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줄여줄게 이런 어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또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얘기 이왕 같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유튜버가 또 반박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 일단은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런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주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표 씨가, 표혜림 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피해 진술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표 씨가 고소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A 씨가 표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도 이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데 일단 공소권 없으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숨지면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묘연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라면 표혜림 씨 같은 경우는 평생을 진짜 고통만 안다가 예를 들면 가족들 입장에서 그래도 진실을 밝혀달라. 왜냐하면 그게 또 명예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피해자나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중단할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는 수사는 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도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표혜림 씨가 숨지기 전에 학교폭력 공소시효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조항을 좀 빼달라 그런 국민청원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적한 건가요?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성폭력인지 몰랐는데 어른대에서 고소하려고 했더니 다 기간이 지났다. 이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성인이 된 날로부터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죠. 학교폭력도 내가 어렵고 미성숙하고 무서워서 그때 내가 상해든 추행이든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른이 돼서는 용기가 돼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폭력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 상해 7년, 강제추행 10년인데 기간이 지나서 아예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때 당한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형사적으로 공소시효를 성폭력처럼 아예 성인이 된 다음부터 기산을 하든가 공소시효를 없애든가 해서 일부나마 어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저는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폭력에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증거 수집하면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고 증거도 있고 가해자도 현존하고 있으면 공소시효를 좀 늘리거나 기산점을 달리해서라도 성인이 돼서라도 미성년자 때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된 걸 보고 학교폭력법도 좀 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으니까 학교폭력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폭력이면 폭력, 모욕이면 모욕 따로따로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이란 개념에 학교폭력을 같이 넣으면서 벌어지는 이유?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이 폭력기고요. 어른들끼리 폭력 쓰면 처벌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폭력이 많은데 실제로 처벌되는 일들이 많지가 않죠. 학교폭력과 그냥 폭력은 많이 다른데요. 저는 교육담당을 해서 좀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저는... 그러니까 사안이 같다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인데 학교폭력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일들이 드물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 보니까요. 또 항상 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건 알려지자 말씀하신 A씨란 사람, A씨란 유튜버. 이 사람 또 신상 털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연관된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의 피의자나 어떤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항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건이 배드파더스 사건입니다. 양육비 주지 않아서 공개했는데 1심에서는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 2심에서는 유죄라고 우리 판례에서 판단을 내려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법제도 하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해놓은 이에 이제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안도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공개한다라고 판단해서 올렸겠지만 소송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고요.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적시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지만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 이름 적시하면 그것도 또 죄를 물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손정혜가 범죄자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앵커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처벌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명예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처음 나오셨는데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